이렇게 했다가, 어? 그러면 더 낮아.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네, 상추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리뷰를 해볼 것이냐, 해크 리뷰인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저에게 다가온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장비 업그레이드, 바로 소니 알파7C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가져와 봤는데 같은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번들렌즈 킷이 들어있는 버전, 그리고 바디만 들어있는 버전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장비 업그레이드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 상훈이 형, 카메라 좀 사. 상훈이 형, 초점 좀 잘 맞춰줘.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피규어 사는 데는 돈이 안 아까운데, 이런 외부 장비 사는 데는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미루고 미루던 게 벌써 3년 가까이 못 쓰고 있는데, 최근에 1대1 아이언맨 버스트 할 때, 승완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라이트를 못 잡았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이거 버스트 170만 원짜리 사고 싶다 했더니 포기하시고, 그 부분을 일단 카메라를 사세요. 그거를 소니 쪽에서 보시고, 이렇게 또 제품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비 업그레이드를 여러분들 덕에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크리스마스니까 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우, 이게 또 은박싱을 해봅니다. 은박싱을. 자, 일단은 바디를 하나 꺼내고요. 렌즈도 꺼냅니다. 이 구성품들은 이런 스트랩이 들었고,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 이 녀석은 실버가 이렇게 자태가 아주 예쁘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도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유튜브 3년만에 이런 쾌거를 조심스럽게. 이거는 진짜 상또떠라면 난리 납니다. 이거는 블랙. 오, 블랙도 너무 느낌있다. 카메라 뚫었는 줄 알고. 자, 블랙과 실버 두 가지 색상입니다.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버가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갬성 자체가 굉장히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오묘합니다. 엄청나게 컴팩트하고 가볍다는 거는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 더 크기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제 메인 카메라 두 대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아이폰 X와 아이폰 7으로 사실 제가 썼는데,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X가 어떻습니까? 더 큽니다. 비교를 했을 때 다려지게 되죠. 그만큼 컴팩트한 사이즈의 풀 프레임이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이건 엄청난 기술력인 것 같고, 스마트폰 자체가 보통 센서가 2.3분의 1인치로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2.3분의 1인치보다 30배가 커진 센서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영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 영상부터 한번 봐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이폰이랑 이 알파 세븐 씨를 같이 두고, 영상을 한번 비교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지만 강한 녀석, 이 녀석들의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녀석을 한번 끼워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끼우고, 디자인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배터리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카메라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온, 오프, 거기에 이제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있고, 여기 뒤쪽에는 직관적으로 동영상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리고 각종 다이얼들이 달려있고요. 가운데에 메뉴 버튼과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펑션 키들이 달려있습니다. 왼쪽에 뷰파인더가 있고요. 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세이블 모드에 LC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돌려서 안 쓸 때 넣어주면, 이 LCD 화면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락을 풀어주면, 이 녀석은 그대로 이렇게 쏙 넣어서 잠궈주면 되겠습니다. 렌즈는 제외한 상태에서 본체 무게 자체가 일단은 424g이에요. 너무 가볍고, 여기에 배터리 넣고 메모리 카드를 넣어도 509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은 풀 프레임을 차용하고 있는 마크3 같은 경우는 650g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무려 150g 정도가 가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는 어디 넣느냐? 이렇게 딱 해주면, 여기에 메모리 카드 넣어주면 되고요. 위쪽은 이렇게 열면, 여기 마이크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아래쪽은 이렇게 열네요. 이렇게 열면, 여기에 HDMI 단자가 들어있고, 성적이는 C타입입니다. 이게 이제 이어폰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소니가 AF 기능이 가장 특화되어 있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녀석들도 엄청난 오토포커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소니 카메라에서 하이엔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S3에 들어가 있는 리얼타임 i AF가 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킹 AF도 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한테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버전에는 사진 찍을 때만 리얼타임 i AF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동영상 모드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제가 직일인 유튜버에게는 너무나 좋은 녀석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똑딱이 카메라 초반에 썼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때 똑딱이 카메라 하나 사고, 신혼여행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그걸 썼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뭐 그거... 다시. 근데 그거를 못 쓰는 이유는, 30분이면 보통 동영상이 끊깁니다. 캠코더를 쓰지 않는 이상, 이런 카메라들은 대부분 한 29분, 30분이면 지들이 알아서 끊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핸드폰이 풀 충전만 되어 있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동영상 촬영이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바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배터리만 연결돼서 충전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영상을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두 번째 이유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스위블 LCD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얘도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면 내가 지금 화면 바깥으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거치를 해놓고 뒤로 돌려서 카메라를 켰을 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싶은 피규어가 제대로 오토퍼커싱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세 번째 가장 저에게 또 맞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카메라를 거치해 놓고 쓰긴 하겠지만, 들고 있을 때 아무리 고성능이더라도 카메라가 무겁다면 힘들겠죠. 하지만 이 녀석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오랜 시간 들고 촬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핸드폰과 비교해서도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은 무게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1인 유튜버 그리고 브이로그 유튜버에게 최적화된 카메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이전에 나왔던 버전들은 카메라 비율이 3대2나 16대9 정도만 지원을 했다면, 이 녀석은 이제 4대3 비율과 1대1 비율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편하게 사진을 설정해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기능 역시 말해야 뭐하겠습니까마는 동영상 기능도 굉장히 뛰어나죠.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FHD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든지 다 마음먹은 대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지 않겠습니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최고 성능의 합리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그냥 오토로 놓고 쓰시면 웬만한 핸드폰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녀석이 피규어를 AF를 잘 잡는지, 그리고 기존에 쓰던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라든지 때깔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피규어 디테일한 것들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찍으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들고 찍을 때가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카메라들이나 모든 짐벌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좀 흔들림이 있거든요. 저도 아이폰으로 인서트 같은 거 찍거나 그런 무빙샷을 찍으면 많이 흔들립니다. 이 친구는 보충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잡아준다고 해요.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떨림 방지 기능을 지금 넣어둔 상태에서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리암리슨의 얼굴을 잘 잡죠? 넘어갑니다. 이완 맥그리거의 얼굴도 잘 잡습니다. 애기 얼굴 잡는지 한번 볼까요? 애기 얼굴? 와, 이 애기까지는 얼굴을 못 잡습니다. 이 애기는 얼굴을 못 잡습니다. 이렇게 소프드 초점으로 가서 잡아주고 다시 다스몰의 얼굴까지 다스몰 이거 약간 이런 분장한 녀석들도 얼굴 잡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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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쓰는 무빙이죠. 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 이번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없애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셔서 테디샷을 끄겠습니다. 자, 손떨림 방지 기능이 꺼지면 원래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리암리스의 얼굴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똑같이 이 상태에서 소프트 초점으로 역시 네, 아기의 얼굴 아나킨 스카여코의 얼굴을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네, 다스몰의 얼굴은 다시 오토포커스로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 사실, 이 약간의 흔들림이 육안으로도 좀 보이긴 합니다. 어, 확실히 센서를 켜고 안 켜고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게 지금 찍을 때는 최대한 똑같은 조건에서 찍어냈는데 확실히 무빙할 때는 뭔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브이로그나 이런 걸 찍으실 때는 손떨방 기능을 넣은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같은 레벨에 두고 보면은 당연히 예쁘지만 이게 나 위주로 또 잡으면 안 되거든 피규어 위주로 잡아줘, 이게 나 가려지면 보이고 봐봐, 나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날 가려주면 포커스가 이렇게 얘를 잡잖아, 얘를 잡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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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나하고 나 잡히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애기들 이런 작은 애들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려서 요렇게도 헉! 하면 또 나 잡고 와... 그래서... 너무 붙으면 못 잡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도 돼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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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상가다 가네 야 진짜 사진을 찍어보고 영상을 촬영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상 업그레이드 이상훈TV가 조금 더 고퀄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영상 자체만 찍을 용도로 이 카메라를 받았는데 사진을 찍고 나니까 사진 욕심이 또 납니다 사실 이 카메라를 영상으로만 찍기에는 좀 아까운 녀석인 것 같아요 사진도 야외라든지 실내에서 찍었을 때 굉장히 사진이 또 잘 나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찍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상훈TV의 리뷰 영상은 동영상으로 간직을 하고 사진은 제 와이프를 좀 담아주고 싶네요 여보... 보고 있지? 안 보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저같이 디테일한 샷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카메라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기다리셨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벤트 선물을 또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선물은요 알파 세븐시 카메라는 아니고 이건 나도 비싸서 어이가 없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토이 마크 47 아이언맨 되겠습니다 자 이거 또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이 녀석에 대한 소감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녀석을 구독 좋아요 한 상태에서 캡처하셔서 아래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선정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선물 이벤트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다음 주 선물까지 기대해주시고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똘똘한 녀석으로 촬영을 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